나스닥 지수가 하루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.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랐습니다. 국제유가도 0.1% 상승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1일 0.33% 오른 15309.3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. 애플의 주가는 0.45% 올랐고 테슬라는 0.22% 하락했습니다. 다우지수는 0.14% 내린 35,312.5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. 코카콜라의 주가는 0.67%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0.04% 각각 올랐습니다. 화이자의 주가는 0.07% 내렸습니다. 미국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1BPO는 1.31%로 장을 마쳤습니다. 조금씩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.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0.1% 상승한 68.59달러에 마감됐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빅은 스톡티비가 듣고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